페르시키고 싶어요. 이거 어때요? 아따, 오마. 근데 MR이 좀 큰 거 같지 않아? 이게 어디서 줄일까요? MR 괜찮은데. 내 가사가 틀렸네. 추억의 칭찬을 남기며 오긋내 이루지 못한 쉬움과 초라한 속죄가 예대의 아기처럼 부엉찬 트레먼지처럼 모호가 가슴에 쌓이네 이젠 멀어진 그대 미소처럼 비바람이 앞서두고 이루는 어두운 각오와 그대의 눈물이 앞서두고 진디고 나 그대의 행운 tentang 그대의 내 Ruby 그대의 Luna writer 그대의 그대 간섭 한 번만 아 이상한 줄 알았네 밥을 저희가 밥을 못 먹어서 이게 첫 끈이거든요 저는 먹었는데 죽고 안 먹겠다고요 저도 모르는 어른은 과거와 그때요 눈물이 없어도 꽃은 피곤하게 지내봐 내 남은 그리운 세월에 뜨고 잠이 드네 꿈을 꾸네 잠이 드네 꿈을 꾸네 첫 곡으로 저희가 목이 좀 안 팔려서 간단하게 목 푸는 곡 한 곡 불러드렸는데요